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할 수대로 꺼내주신 너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대표에 기도하신 우리 김목사님을 통하여서 참으로 차지도 않고 정말로 덥지도 않는 우리의 신앙 하나님 이 시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시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에게 정말로 경성하고 경고하는 메시지가 될수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를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입술이 될수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강구합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 뉴스를 접하고 살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정말로 뉴스를 듣기가 무서울 정도예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죽여서 어떻게 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가 되어서 나오는데 정말로 힘들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목사님까지도 그것도 신학교 교수님께서 죽일 의도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물론 그런데 아이가 죽었는데 그 죽은 아이를 자기 집에 11개월이나 방치해 두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모르니까 혹시 기도하면 부활할까 봐 혹시 다시 부활할까 봐 그렇게 했다는 그의 핑계마저도 저희들 참으로 힘들게 하고 참으로 절망케 하는 그런 오늘날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나쁜 뉴스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굿 뉴스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보검이에요 하나님의 보검 이 하나님의 보검은 우리 인간이 창세기에 죄를 지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정하여 죄를 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치조하는 과정에서 이제 결국에는 에덴 동산을 내어 보내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허락을 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는 바로 가족 옷을 입혀주시면서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한 구세주가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가려줄 것임을 약속해 주셨고 바로 그 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 바로 아내 하와 다시 말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여자의 후손은 모든 죄의 권원이 되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확실한 성의의 약속의 말씀을 창세로부터 우리한테 허락해 주셨고 이 약속을 믿는 역사가 곧 구역의 역사였던 거죠 자 오늘 이런 구역 성경에 여러 가지 약속이 있어 왔는데 오늘 성경 기자는 구역 시대 때는 여러 천사로 말미야마 나스메스텐 이 구원의 복음이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야마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여하신 분이 계시니 제일 먼저는 바로 이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이 구원의 말씀을 들은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성령께서 각종 여러 가지 능력과 기사와 뜻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구원의 삼종확정과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까 하는데요 제일 첫째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오늘 본문에는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해 주면서 2장 1절에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상가할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자 히브리스 1장에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떠내려 보낼까 이 히브리스 기자는 염려하면서 그 다음에게 하신 말씀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봉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 때 내려졌던 율법의 말씀도 불순종했을 때 그의 합당한 봉을 받았는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얼마나 그 대가가 크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혹시 이 받은 군을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등한히 한다는 말은 이 히브리어 원의 뜻이 무관심하여 자신과 상관없는 양 내버려 두는 것 자 이것이 원의 뜻이고 그 다음엔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 흘러 떠내려 간다는 이 말은 이 헬라우로 파라케오라는 말인데 역풍에 밀려 목적지에 닿지 못하고 떠내려 가는 것 자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결국은 그 목적지에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떠내려 가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흘러 떠내려 간다는 원래 원의 뜻이고 공동번역에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공동번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 자 처음에는 바른 길을 갔어요 처음에는 바른 길을 가다가 중간에 다른 길로 빠지는 것 이것이 바로 흘러 떠내려 간다는 이 원의의 불레진 의미예요 자 여기서 시브리스의 기자는 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인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고 다른 길로 빠질까 싶어서 염려를 할까요 왜 그런 말을 주고 있을까요 저는 지난번에 증거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고정관념으로만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오늘도 그 말씀과 비슷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증거해야겠기에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자 이 시브리스 안에서만 시브리스 안에서만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시브리스 5장 9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또 시브리스 7장 25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요 또한 시브리스 13장 5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는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시브리스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중간에 바뀌거나 배날리란 죽어도 없다는 거예요 또 이제 시브리스를 떠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아무도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끊을 자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고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보면 환란이나 적신이나 사망이나 현재나 나중이나 어느 어느 피조물이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절대로 절대로 끊을 수 없다 고로 고로 결론을 내리기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고 성경에는 그게 있고 그 주장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고 우리 교리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확신시킨 데 대단히 중요한 교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거 절대로 분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늘상 조장하지만 성경에는 항상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같이 해요 자 오늘 지난번에 전근 말씀도 그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에 우선 수신자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도대체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자가 누굴까 이 히브리스는 우리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계속 히브리스 1장에서 끝까지 계속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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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히브리스를 기록하고 있는 기자를 포함한 히브리스 기록한 기자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자 이 히브리스 기자를 기록한 기자를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말씀에 수용자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들에게 이 히브리스 기자는 자 우리 봤습니다 히브리스 안에서 구원은 영원군이오 확실한 군이오 아무도 이 군을 빼앗을 수 있고 이 군은 온전한 군이오 절대로 약속이 변할 수 없는 확실한 군이라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스 안에서 우리의 군은 확실한 군이고 절대로 바뀌거나 중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확실하게 히브리스 기자가 얘기했어요 바로 그 히브리스 기자가 바로 그 영원한 군을 얘기하고 완전한 군을 얘기했던 바로 그 기자가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더욱더 간절히 상가할지니 혹시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자기 무슨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입으로 방금 완전한 군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염려스러워서 이 히브리스 기자는 또 급하던 군을 흘러 떠내려 보낼까 염려한다는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항상 두 가지로 두 가지 시각에서 보셔야만 됩니다 저는 강력하게 외칩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보십시오 어느 한 개네의 집착이 돼서 다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확실한 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 그거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성경은 그 바당군 흘러 떠내려 보낼까 염려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또 이것은 성경을 안 보면 그냥 넘어가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훑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히브리스 3장에 봐보면 자 그냥 보시기만 하십시오 제가 설명할게요 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장해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믿는 도리 여기서 우리라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는 도리의 대제장이라 말하면서 이 우리란 말은 이 복음을 받고 있는 수신자들이고 수신자들이고 이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가 보통 짐작하기에는 분명히 사도 바울을 끄다라고 짐작을 하지만 확실히 결론을 내는 수는 없잖아요 자 그분이 계속 이 우리 바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를 믿고 있고 믿는 도리의 대제장해진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함이 시작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구원함을 견고하게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안 믿는 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행제된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냐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뭐 할까 염려할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떨어질까 염려하네요 아까 분명히 이 구원은 영원한 것이니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본인이 얘기해놓고 여기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죄의 유혹으로 강팍이 되므면 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해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끝까지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거문에 걸렸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한 받을 때까지 좋은 물고기를 고를 때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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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을 유지하라 아라고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듣고 경독하던 자간도군요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애굽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애굽에서 죽어야 될 잔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으므로 구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구원이 완성된 가지고 구원이 시작이 됐어요 구원이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구원의 시작이 안 된 사람에게 노한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노한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리의 생활을 통해서 가난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노했어요 왜 노했을까요 17절에 보니까 저희가 범죄해서 노했고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시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애굽에서 안 나온 사람들에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왜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로 보건대에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이 가난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아무도 못 끝난다 로마서 8장 환란이나 적신이나 사망이나 현재나 누구도 하나님의 상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존재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우리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우리에게 군을 주시고 작정하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간 자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그 군을 끊을 자 없습니다 환란이나 사망이나 현재나 장례리나 어느 누구도 이 군을 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끊을 자가 유일하게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싫어서 내가 하나님이 싫어서 순종하기 싫어서 불순종하면 그래서 이 광야에서 누가 노암을 받았고 누가 그 안에 못 들어가느냐 바로 저희가 믿지 않으므로 너희 못 들어가는 것이니라 내가 안 믿으면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은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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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고 해도 내가 안 믿으면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의 주권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얘기냐라고 생각을 돌리시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창세기 때 사건을 저질때부터 죄를 저질때부터 선택은 우리가 한 거예요 죄를 저질부터 우리 자유어지로 우리가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어지로 너무 그렇게 과신하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또 두려워하려 또 또 본인의 입으로 완전한 구원이라고 얘기해내놓고 또 두려워하려 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가 천국 간다는 확실한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까 있을까 하므라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그런 약속이 남아있을까 하므라 저희가 같이 우리도 여기서 우리도 이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스의 기자까지 포함이 된 우리도 복음처럼 받은 자이나 우리 다 복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나 그 두려움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므라 안 믿는 자에게는 믿지 않은 자에게는 복음을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자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불신자가 천국 가는 법은 없습니다 안 믿는 자가 천국 가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완벽한 구원의 장치로 보호해져도 본인이 안 믿는 데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로보터가 아니라면 우리 마음이 기계가 아니라면 내가 안 믿는 데야 하나님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애국에서 빠지나온 그들에게 그들에게 제발 좀 말씀해 순종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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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있습니다 또 8절 그런 적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약속이 남아있어요 그러므로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힘쓰라 힘쓰라는 이 헬라원회가 아주 재밌어요 이 힘쓰다는 이 헬라원회가 무슨 뜻이냐면 추적하다는 뜻이에요 추적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을 추적한다는 말은 이 형사들이 범죄자들을 추적할 때 아주 밤낮으로 잠복한 문을 쓰고 막 국과서에 증거까지 보내가면서 완벽하게 그 범인을 잡아내기 위해서 끝까지 끝까지 추적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이 구원을 얻기에 힘쓸지니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바로 이러한 자세로 끝까지 주님 오신 날 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에 흘렸던 해가지 않도록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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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으라 이게 히브리스 기자의 메시지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히브리스 기자의 메시지예요 아니 구원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지 우리가 뭐 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구원은 하나님이 주는 거 맞아요 그 메시지 있어요 성경에 그러나 여전히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도 끝까지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양쪽을 다 봐야 돼요 절대로 그러면서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자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으래요 하나님이 잡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잡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잡아야 됩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돕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고 아까 모사님의 기도처럼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미스그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히브리스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곧 가까웠는데 이 세상 이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이 세상 이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18세기 종교계획 이전의 수준으로 최대의 타락으로 이끌어 가게 했던 그 강력한 교리 중에 하나가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선행과 상관없이 지난 시간 막 해도 구원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해서 감리교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시대의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아내에게 씻지 못한 상처를 주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아이를 낳아와서 상처를 줬습니다 당신은 그런 식으로 한 번 구원을 못 받아 이분이 뭐라고 변명했는지 아십니까 노 나 우리 교회에서 배우기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나 구원들은 아무 지장 없어 이렇게 변명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을 말하는데 적절한 예언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우리의 신앙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교리를 그런 식으로 역이용해 먹기 말자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 바람 표현을 면제비 주라고 준 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너 받은 구원 혹시 떠나보낼 수 있어? 그가 구원을 받을 때면 절대로 끊어진 않겠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엄청난 심판의 경고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구원은 본래 우리는 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본래 지옥 갈 존재로 이미 확정된 존재예요 우리는 이미 지옥을 가야 될 존재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사면영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제는 안 죽어도 돼 이제는 너 사행 안 당해도 돼 사면영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면영성에 더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가 숙면져 있습니다 너희가 마냥 이 사면영마저 거부한다면 이 사면영마저 믿지 아니한다면 이제는 다시는 너는 기회가 없어 이것을 15일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마저 거부한다면 예수님은 현저히 욕보하는 것이오 그를 십자에 다시 못 박는 형이가 되는 것이다 예수의 글쓰는 절대로 두 번 못 박기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복음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고 절대로 등화를 여기지 말라고 이 기자는 다시 없는 기회이니 지금 어느 날에 강력하게 구원을 강하게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예요 이제 두 번째 참여자 바로 그 예수께서 이룩하신 구원의 복음을 들은 자 바로 열두 제자들이에요 이 열두 제자들 예수님의 생애를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전하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걸고리를 걸기 시작합니다 노노노노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장 2장 8절 오직 너희가 성령을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건넝을 받고 그때 비로소 예루살렘과 사물의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라 나가기 전에 성령 받고 나가라고 강력하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순종해서 성령을 받고 이제 드디어 보험전하러 나가게 되었어요 자 이제 성령도 받았겠다 부활도 목격했겠다 또 성령의 능력으로 각종 은사와 능력도 나타나겠다 보험이 절로 전해질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보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전서 1장 21절에 봐보니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한 방법은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보험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로 왜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보험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아니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얼마든지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보험을 전하는 길이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은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라고 했을까요? 왜 그런 미련한 방법으로 하게 했을까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보험을 들고 나갔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린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끌이 끼는 것이요 이 보험은 유대인들에게서는 끌이 끼는 글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제가 말씀을 통해서 늘상 얘기합니다 고정관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무려 4천 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뿐이다 하나님은 한 번뿐이다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구역성경에 수없이 등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뿐이다 그런데 나사란 예수라는 분이라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그가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천 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뿐이다는 유일신 사장에 처해져 있는 이분들은 도저히 그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한 번뿐이라는 말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바로 가르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의하면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가서 조직신학 과목을 배울 때 저는 얼마나 이게 좀 거기에 있어가지고 교수님들 학생이면서 교수님들한테 저거 저리 가르치면 안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속삭일 때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 변치 않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가 육신이 되었다가 그게 또 다시 영이 되었다가 도대체가 신학을 이해할 수 없도록 신학을 가르쳐요 변치 않는 하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영이 되었다가 욕이 되었다가 한 번 뿐이라 했다가 삶이 일처라 했다가 도대체가 헷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이 한 번 뿐이다는 말이 틀릴 말 아니에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에 사로잡혀 있는 결과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어느 한 것에 탁 부딪히는 개념 틀리는 개념이 아닌데 분명히 맞는 얘기를 받아들인데 그 맞는 얘기 때문에 예수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 현상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본래의 문자의 의미가 아니라 본래의 그 안에 흐르고 있는 본래의 알맹이에 대한 눈이 뜨이지 않냐고 그 구절 성경 한두 구절 붙잡아 갖고는 절대로 성경의 바른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입장에서도 자기 속국을 선동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 봐서도 예수의 글쓰는 죽어야 됐고 유대인들이 볼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대 일컬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죽어야 했어요 결국은 예수의 글쓰는 죽음을 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유대인들한테 보금을 전해도 이거는 먹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제 이 보금을 들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나가갔습니다 그런 점수 1장 23절에 말씀하기를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돌아갔더니 이거 좀 말이 되는 얘기를 좀 해야지 이렇게 미련한 얘기가 어디가 있어 뭐?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뭐? 그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밖에 없습니다 신약이 없습니다 구약을 볼까 전부 다 이스라엘의 역사야 누구나라의 역사들은 누구나라의 역사 왜 그걸 우리 이방인이 우리한테 지금 강요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전통 종교가 있고 전통 사상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믿는 저 종교는 그거 다 사이비요 우상이야 그거 다 마귀야 아니 아니 이스라엘이 믿는 자기들이 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 종교도 사이비고 사장도 다 사이비이래 이것 전부 다 마귀래 이거 수용할 사람이 누가 있어 응? 이거 수용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서 그래? 그래 그 선생 어떻게 됐는데 33살에 죽었는데 사행수로 죽었어 그런데 누구한테 죽었느냐 바로 그 사람을 배출한 유대인들의 손에 죽었어요 물론 로마 법정에서 죽었지만 바로 유대인들의 손이 로마에게 넘겨졌잖아요 바로 자기들의 민족신인 자기들의 하나님인 그들의 손에 의해서 버림받고 그들의 손에서 넘겨져서 죽은 그들을 우리 보고 믿으래 아니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믿지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도 다 사이비이래 다 마귀래 그 예수를 어떻게 믿어 그 예수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봤더니 이것은 미래라는 짓이야 그런데 이것들이 포기를 안하네 도모지 포기를 안하네 도모지 이건 때려도 안 되고 핏박에도 안 되고 감옥에 갖다 넣어도 안 돼 열두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만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믿어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사도 사도 요한의 행계 사도 야고보를 제1차 순교자로 시작해서 한 명씩 한 명씩 순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아니고서는 내 목숨을 버리지 않고서는 이 보금의 진실성을 말할 방법이 없었어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고 성령의 은사를 보여줘도 자기들 종교에도 그거 있어요 마귀권해지도 능력과 기사가 있어요 그거 갖고는 안 돼 도대체가 무엇이 이 열두 제자들 하여간 이 보금의 진실성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로지 나의 목숨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 죽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의한 모든 열두 제자가 다 죽습니다 뒤에 가입한 마티아까지 순교합니다 사도 요한도 펄뻑 굴렀 기름물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할 일이 있어서 그를 다시 살려둡니다 그래서 후일 그는 반모 쓰면서 요한 게시록을 쓰고 비로소 죽게 되어집니다 그 뒤에 부른받은 사도 바울 또 보금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도왔던 마가 누가 디모데 디도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보금을 들었다는 자들은 내 목숨을 던지지 않고서는 내 목숨을 시상하지 않고서는 이 보금의 진실성을 알릴 방법이 없었어요 사냥도 안 통했고 도둑도 안 통했고 능력도 안 통했고 안 통했어요 그저 이 보금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이 보금의 진실성을 알릴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죽어갔던 거예요 이 보금을 위해서 이 보금의 진실성을 위해서 그렇게 그렇게 죽어갔던 거예요 그저 지금도 학자들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열두 제자들로 하여금 목숨을 버릴 만큼 목숨을 버릴 만큼 그것을 그 보금의 진실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겠는가 심지어 교회 사학자뿐만 아니라 세상 학자들까지도 세상 역자들까지도 이 1세기 단시간 동안에 완전히 예수껄스를 모르던 시대가 100년 넘어서 예수껄스를 아는 시대로 확실시대가 바뀌어버렸어요 도대체 이 짧은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 그리스로라는 그 기독교가 퍼지기 시작했을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자들 다 죽어 없어지고 예수님들 다 죽어 없어지고 도대체가 혼적 없이 사라졌는데 도대체가 무엇이 기독교인들을 만들었고 결국에는 에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기독교로 공인을 하게 될까지 로마까지 집어삼키는 이 도대체 이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학자들은 그리스대의 부활이 부활의 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대의 그리스대의 죽었다가 부활하지 아니었다면 그 부활한 것을 본 이 제자들이 자기 목숨과 바꾸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가하지 아니었다면 기독교는 그 당대에서 끝이 나버렸을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피뿌려서 우리한테 전해준 이 복음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열두 제자들에게 복음을 받았던 속사도들 속사도들한테 복음을 받았던 교부들 수없이 순교자 순굴하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로마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로마에 있어서 무려 10번에 걸쳐서 대박회가 외로워져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중재 천년 동안 수 없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순교를 당했고 또한 최근에선 나치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아이에서에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로는 뭐 신문기자 아니면 무엇이니 그래도 사실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누우서에는 크리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뭐 신문기자님들이 전부 다 크리찬들이다 지금 그 사람들한테 주고 가는 사람들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보금을 받은 사람들이 피 뿌려서 자기 생명과 바꾸어서 우리에게 보금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확정한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구원이고 그들의 희생이 그들의 희생이 오늘날의 전세계 20억이라는 열매를 낳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세 번째로 보니까 이 이 이 이 본문에 보니까 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제이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도 증거자로 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로 증거했냐면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 표적과 기사와 능력 자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어로 sign입니다 sign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sig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능력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능력 뒤에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게 sign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502의 기적을 행하고 그 다음에 죽었다 부하라는 것은 천지자의 요나의 표적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 천지자의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건 속에 그 이적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표적이고 그 다음에 기사 기사는 영어로 wonder 그래서 우리가 신기한 걸 보면 wonder wonderful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기사는 그 신기한 것을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반응을 표현할 때 wonderful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사보다도 사람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는 말이 기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능력은 두나미스 파워입니다 심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보금을 확정하시는데 사용하신 방법이 이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모든 보수신학교에서는 능력과 기사와 표적은 초대교회까지만 유예했고 지금은 not anymore 지금은 그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 더 인심을 써서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유예하고 지금은 그런 거 이제 말씀이 완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그런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저는 아주 통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보금을 이 보금을 확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기사와 표적한 능력인데 초대교회 성경이 완성되기까지만 하시고 지금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보금을 확정하기 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시는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했다 자 성령께서 이 시대에 각양각색의 은서와 능력을 사람한테 나눠주심으로 보금을 증거하시는데 확정하시도록 돕고 계시는데 그것도 역시 초대교회까지 조금 더 인심을 쳐서 성경이 완성되는 데까지만 하고 지금은 하나님이 하나님도 성령도 아무 일도 안 하신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초대교회까지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만 유의하고 그 뒤로는 익스파이어됐다는 겁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익스파이어됐대요 그건 누가 그 익스파이어를 익스파이어됐다고 그거 사인해 준 거예요 누가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만 유의하고 지금은 없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익스파이어실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익스파이어실 거예요 무선 권세로 무엇을 근거로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능력을 익스파이어됐다고 자신들이 주장해요 무엇을 근거로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어떤 미국 목사님이 강단에서 강력하게 외친 말을 제가 그대로 총 내낸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서 천국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보금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이 현상도 믿지 못하면서 천국을 얘기하고 군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를 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결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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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이 보금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들 예수의 희생과 헌신 성령 하나님의 정거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의 희생 으로 말미야마 저희들한테 이 보금이 전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히브리스 기자의 말씀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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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삶의 일체가 총동원해서 구원의 전적으로 사역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을 죽기까지 하면서 이 보금의 전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에게 이 말 심판이 얼마나 크겠느냐 라고 우리한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혹시 흘려떠려보낼까 조심하라 제발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끝까지 끝까지 붙잡아라 이게 히브리스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뭐가 답답해서 하나님의 삶의가 총동원해서 우리한테 보금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들은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들은 보금을 위해서 뭐하고 있어요 가만히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재화상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는데 그런 교리에 몸을 덜 씻고 자기는 손 틀고 가만히 앉아 계시라고 준 교리가 아닙니다 절대 그 교리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힘들고 낙마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핍박과 환란 속에 정말 칼과 창의 이 업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필요할 때 그런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처럼 물질문명에 대해서 세상의 악속에 타락한 자들에게 그런 말을 해줄거는 그 사람을 더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건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미가 총동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보금 저와 여러분들을 기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절대로 이 구원을 더하니 여기지 말고 이 구원의 보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보금을 우리는 전해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크리찬들에게 이미 교회를 나온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확신에 차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죄악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발 구원을 더하니 여기지 말라고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강력하게 군면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완벽한 존재자가 되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